오늘 의뢰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그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미라. 아멘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하고 있는 모든 예원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새날 시작하는 첫자리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요. 그것을 깨달은 분들이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나의 처음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가 깨달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시간에 무엇을 듣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아침에 운동을 하러 헬스장에 운동을 하러 갔는데 헬스장에서 나오는 노래소리가 하루 종일 사역할 때 얼마나 그것이 귀에 맴돌던지요. 여러분은 이 아침에 오늘 우리가 찬양한 이 찬양의 가사가 하루 종일 생각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아침부터 나의 정체성을 깨달아 활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우리는 강단을 통해 열매가 아름다운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나는 생명 살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다. 내 말을 통해 새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놀라운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고 승리하는 예원의 모든 송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갇힌 이유입니다. 사도행전 4장 3절에 보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도행전 4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사도행전 4장 앞부분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장 138로 결론낸 그리스도로 결론낸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 그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의 현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40살쯤 되는 안준뱅이가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 안준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조금의 도움을 얻을 것을 보고 그들을 보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준뱅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담대히 외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담대히 말씀을 선포한 베드로와 요한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안준뱅이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놀랍게 여겨 베드로와 요한에게 모여들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또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왜 우리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겪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라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이 길은 언약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는 이 길을 말씀의 인도를 따라 걷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걸어가는 길 속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가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는 가운데 그냥 평안한 길만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저 교회만 다니고 있었을 뿐인데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이상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마저도 믿음으로 당당히 담대하게 이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를 때, 모르고 살 때에는 그저 태어나서 사는 줄 알았는데 세상의 가르침은 성공해라, 더 많은 것을 가져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데 네가 얻고 싶은 것은 다 얻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얻고 싶은 걸 다 얻으라고 가르치는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인생의 답을 낸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깨달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비록 나의 과거는 창세기 3장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죽어있던 나이였지만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 치유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24 제자의 비밀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참된 가치 있는 길이며 온전히 걸어가야 될 길임을 믿고 결론낸 인생으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체질은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려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또한 언제나 틈만 나면 공격하는 이 사단의 세력을 물리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듣고 말하는 이 가운데 갇혀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랬습니다. 자신이 증거했던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그저 말했을 뿐인데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래도 상관이 없던 것입니다. 결론낸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삶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제사장과 많은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사도행전 4장 6제에서 7절 말씀해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도와 및 대세사장인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냐라고 다시금 묻습니다. 그들은 그 현장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다시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또한 담대히 선포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났다라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분명한 복음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왜 오직 예수가 중요한 줄 아십니까? 현장에 가면 뭐 종교가 다 똑같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많이 봅니다. 그냥 아무거나 믿으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으면서 착하게 살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인간에게 오는 영적인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기술이 좋아졌다고 해도 인간에게 닥쳐오는 정신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만 착하게 산다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잡혀있는 저들 가운데 사단이 역사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분명히 다시금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근본은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흑암 세력은 우리를 지금도 공격하고 있고 이 세력을 이길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현장 가운데 다시금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착하게 살기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절에서 템플스테이 하는 저들이 더 착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한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히 담대히 선포합니다. 이것을 나는 보고 들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담대하게 그들이 말했을 때 그 대제사장들과 여러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학문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훌륭한 말로 조리있게 전해야 되는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많이 알아야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예원교회를 통해 보고 들은 것을 현장에 전달할 수 있는 예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원교회를 통해 많은 불신 영혼들이 살아났고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들은 줄 믿습니다. 매주 강단을 통해 힘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고 당신도 변화시킬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는 현장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해 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현장을 보고 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것이 민간에게 더욱더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 말하지 말자라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하는 짓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복음이 증거되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무엇이 더 옳습니까? 잘 판단하는 예원께 송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판단을 내리고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21절에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미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한 주 동안 열매로 아름다운 인생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정말로 코로나로 인해 힘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담대히 넘어설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예원께 송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